894번, as one of the most productive composers, 가장 생산적인 작곡가, 그러니까 많은 것을 쓴 작곡가 중에 하나로서 작곡을 많이 했나봐. 슈베르트는 음악을 썼습니다. as freely as one would write a friendly letter. 그래서 이 사람이, 이럴 때 one은 사람이, 아니면 우리가 라고 해도 되고, 사람들이 어떤 friendly, 맞는 거고요. friendly letter, 그냥 그 사적인 편지, 그러니까 친근한 편지를 쓰는 것만큼 매우 자유롭게 음악을 썼습니다. 그래서 자유롭게 하면은, 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쉽게 정도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요. 이게 friendly가 먼저 얘부터 보면 왜 맞느냐? 여기는 ly가 붙어있지만 이거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죠. 당연히 letter가 명사잖아. 그러니까 명사, 수식, 형용사 맞는 거예요. 부사 아닙니다. 자, 그 다음 여기 freely는 가끔가다 as, as 사이에 형용사만 들어간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형용사, 부사 다 되는 거예요. 근데 여기는 지금 rush이 3형식 동사야. 그러니까 여기는 동사, 이거 목적격 보호자리가 아니야. 동사, right, 수식, 부사. 자, 그 다음 여기는 이거는 해석으로 풀어야 돼요. 해석으로 품. 워너브라는 표현은 뭐야? 워너브는 뭐뭐 중에 하나죠? 대답은 그것이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잖아, 여기는. 그죠? 이렇게... 이렇게... 계속... 이렇게... 이렇게...